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우 너무 예뻐요 여신입니다 여신입니다 자 네 분의 여신 우리 라붐이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쇼케이스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오늘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단체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릴게요 둘 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소연씨부터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라붐의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메인보컬 소연입니다 예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붐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솔빈입니다 네 솔빈씨고요 안녕하세요 라붐에 지나가면 향기 날 것 같은 여자 지혜는 아니고 진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붐에서 끼를 맡고 있는 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소연씨 우리가 이제 저번에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에서 쇼케이스 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막상 딱 이 현장에서 쓰시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정말 몇 개월 몇 년을 꿈꿔왔어요 컴백하는 순간을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설레이고 저희의 무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도 오늘 굉장히 많은 설렘을 가지고 이 무대를 함께 해주실 건데요 이제 곧 타이틀곡을 소개해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공식적인 포토타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체 사진 촬영에 이어서 개별 컷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랜만에 블라썸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라붐 정면부터 환한 미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앞으로 정면 5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나중에 오른쪽 왼쪽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 블라썸에도 과연 어떤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으로도 5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타이틀곡 키스키스는 이제 잠시 후에 곧 공개가 될 텐데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다는 말씀 미리 스포로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왼쪽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쇼케이스 하는 거니까 포즈 좀 다양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쭉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면부터 포즈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자연스럽고 우리 멤버들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포즈 최대한 예쁜 사진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네 자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포즈 5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마지막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공식 포토타임 진행 중인데 단체 사진 촬영 이 정도는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볼까요 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약간 여신 컨셉으로 오셨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여신이다를 최대한 조금 뽐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신의 컨셉을 보여드립니다 정면부터 하나 둘 셋 포즈 취해주세요 아 다 준비해오셨네요 이렇게 네 제가 즉흥적으로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벽한 표정과 포즈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초 정면으로록 하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여신 라브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분이 함께한 포즈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개별 포토 우리 소연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도 잠깐 무대 옆에서 대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연씨의 개별 사진 촬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즈 만나봅니다 자 우리 소연씨 팀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목소리의 소유자이자 그리고 우리 멤버들에게는 기대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언니로 또 많은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연씨의 좌우명은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살자라고 하셨더라고요 오늘 포토타임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자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겨주실 수 있도록 마음껏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왼쪽 5초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팀의 맞언니 우리 소연 양이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대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멤버 우리 솔빈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개별 사진 촬영의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솔빈씨입니다 정면으로 자신감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팀에서 래퍼와 비주얼을 맡고 있는 우리 솔빈씨입니다 자 열정으로 가득 차있는 팀의 막내이지만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겸비한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노래면 노래 그리고 춤 연기 작사 예능까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솔빈씨의 오늘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리허설할 때 하셨던 포즈도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씩씩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보러스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우리 솔빈씨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사드리고 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멤버 우리 진예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애니 아니라 본명 네 진예라는 또 활동명을 이제 많은 분들께 더 많이 알려야겠죠 네 배진예 양 이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팀에서 메인보컬과 메인댄서와 그리고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진예씨입니다 장르 희망으로 최강 슈퍼스타를 꿈꾸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계신 멤버이고요 그리고 자기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멤버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진예씨를 보시고 승무원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프레시한 느낌으로 사진촬영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 많이 카메라 들어오고 계시는데 오른쪽 3초 왼쪽 3초 가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왼쪽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진예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붐의 마지막 개별 포토타임을 함께하실 멤버 우리 헤이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서오시고요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헤이씨 서브보컬과 리드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흥이 많고 끼도 많은 끼쟁이 우리 헤이씨인데요 팬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멤버로도 우리 팬들에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큐티 섹시한 매력은 또 더더군다나 뺄 수가 없겠죠 정말 저는 헤이씨가 윙크하는 모습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윙크하는 모습도 좀 많이 네 사진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헤이씨도 오른쪽 3초 왼쪽 3초 갈게요 자 오른쪽 3초로 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마지막 3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헤이씨 수고하셨고요 무대 옆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reas crazy is brought to you by the Надepet 자 오늘의аф움은 그리고 이 노 saya 하나 genetically 아멘